오늘 찢어졌다 그렇습니다 댄서 언니 왔고요 아주 좋죠? 응원법 응원법을 짧은 시간이지만 준비를 해주셔서 살짝 놀랐어요 맞아요 진짜 놀랐어요 이제 녹화하면 팬분들의 응원소리에 힘을 입어서 하잖아요 기대할게요 기대할게요 응원법 해주시니까 힘이 막 나왔네 그렇지 그러므로 앞으로 저희 음악 자주 같이 했으면 좋겠네요 그쵸? 맞아요 팬사도 자주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좀 더운 것 같습니다 너무 작죠 그렇습니다 아니 오케이 듣고 있어요? 자 제이 언니 한마디 어 오늘 저 많이 블리스한테 혼났어요 tered 내가 다 기억하냐 제가 낯가려는 걸 좀 그만하기로 약속을 했고 우와 그리고 예뻐해 주셔서 감사하고 êtes 정말 고맙습니다 ambassador ций 아니, 이뻐 깊어? 네? 네... 고마워요... 네? 누구예요? 아무튼 이렇게 댄스 춤추면서 내한일 우주때 말고는 이렇게 댄스곡으로 팬사에 대해서 이렇게 팬분들 앞에 사온 건 진짜 오랜만인데 너무 감동적이고 힘을 얻고 가네요 고마워 우리 가린이가 달라서 맞지 않습니까? 제가... 아니, 아까는 저 싸인하는데 가린이 가린이 여기서 뭔가 든 생각인가요? 아니... 기억이 안 나 가린이 요즘 밀고 있는 유행어 있거든요? 아... 진짜 킹 맞아요 가린아 이거 할래? 예 왜 이래? 이거 말고 또 있잖아 사린아 너 오늘 좀 선숙하다 라고 할 뻔? 아니, 가린이가 아니라 저 안 들어가 있어 어, 근데 언니가 왜 나냐? 아니, 근데 오늘 언니 진짜 예쁜데요? 라고 할 뻔! 사린이 이제 첫 팬 사인이니까 앞으로 많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30명이 아니면 더 많은 분들과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좀 죄송합니다 네 너 뭐 하시는데 아, 둘이 되게 좋아해가지고요 네네 처리를 방해하면 안 돼요 알겠어 지금 둘이 내비둬야 돼 알겠어 네, 아무튼 뭐 저부터 할게요 마이크가 저한테 써가지고 오늘 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댄스홈 활동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도 좀 어 네 네? 어 많은 사람 부탁드립니다 네네네네 많이 예쁘게 봐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이크! 우리 앨리스 짱 미스잖아요 네, 짱 미스 다들 가서 이제 실물이 더 예뻤다 그냥 말씀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문 한 마디씩 좀 해주시고 가린이 왜 또 떨린다 가린이 지금 진짜 떨린다 네 예 네 오늘 정말 오랜만에 팬사인회에서 가까이서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어 우리 이제 앞으로 자주 볼 테니까 어 다들 건강 맨날 하는 말이긴 한데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번 활동도 잘 마무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가보자고 네 그리고 이제 날씨가 조금 쌀쌀해지는데 다들 이제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도 조심하시고 그리고 식사 안 한 블리스 여러분들 끝났고 꼭 밥 챙겨 잘 먹고 집에 잘 안 놀기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일단 저메추 저메추 한번 해주세요 저메추요? 어 아까 어떤 블리스 우리 블리스가 소갈빗찜? 와우 좋아요 소갈빗찜 어떠세요? 당장추가 로제 로제 맛 비싼 로제 베이컨 추가 소세지 추가 비엔나 소세지 추가 라고 소희가 말했어요 비싼데? 잘하고 있어 소갈빗찜 로제 응 그리고 저희 강체 포토타임 있는데 이 밑이 나요? 위가 나요? 위로 갈게요 네 위로 다시 다시 카메라 장착 어 근데 카메라 TV? 아냐 위로 다시 아아 네네 예 아 진짜 많네 아 여러분 이렇게 맞으셔서 너무 감동이고 저희가 힘을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저희가 힘을 받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면서도 행복했어요 어 앞으로 저희 활동 어 많이 많이 할 거니까 저희 많이 봐요 알겠죠? 네 그럼 우리 무슨 포즈 할까요? 어 가운데로 하고 시계리 포켓도 저거 다섯 번째로 저거 한 번째로 한 번째로 한 번째로 한 번째로 하트 아니래? 한 번째로 포인트 안무 포인트 안무 포인트 안무 포인트 안무 이런 데 약간 디스코 느낌이 이런 데 있고 블릭스가 생각하는 포인트 안무가 뭐예요? 어허 이거 이거 어허 자 마이크 내려놓으시고 이러시고 옙 옙 옙 네 이렇게 이쁘러 깜 ISO 이럴 안녕하세요 이 amam wat revenge 아, 유경이! 유경이! 유경이 가운데로! 아,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 아니, 안 좋은 거. 아, 유경이. 아, 유경이.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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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kinds다. 아, 한번만 더. 아, 안녕하십니까. 아니, 너무 멋져. 무ès. 아, 하하하. 눈물을 써. 아, 너무 멋져. 아, 너무 멋져. 아, 너무 멋져. 삼лект لتنام크 002 002 002 002 002 003 005 0013 005 005 006 00出APP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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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두 엄마는 이렇게 손을 안 해 아 정말 엄마인데 꼭 만나는 거 이거 아 기억이 없나 언제 언제 손을 안 해 손을 안 해 아 뭐지 내가 너무 잘 안 해 뭐지 뭐라니까 우리 게임을 많이 얘기해 게임 그럼 기준하는 나를 범쳐 아, 진짜. 진짜. 일단 멋진 시험이 있는 사람 아까 소아랑 한 사이 다가 지금 보고하고 제가 보고하고 약간 한 대신으로 약간 짧은 게임하는 느낌으로 아, 파도 어떻게 뭐지? 뭐지? 아, 이 생각은 안겨졌으니까 시명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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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벗겨. 이렇게 벗겨. 하하하하 자, 갑작아. 제일 시명적이다. 시명적이다. 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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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포토타임을 했고요. 부끄럽네요. 사실 오늘 하루 종일 포토타임이에요. 오늘 자체가 포토타임이에요. 마무리. 여러분 밥 꼭 잘 챙겨드시고요. 멀리서 오신 분들 다들 조심히 가시고 가까이 오신 분들 조심히 가시고 툭 잘 주무시고 사진은 알아서 잘 찾아볼게요. 여러분들의 예쁜 사진 알아서 잘 볼게요. 주의사항 있어요, 주의사항. 눈 반만 뜬 거 안 돼요. 안 돼요. 턱 들고 있는 거 안 돼요. 아시죠? 아시죠? 안 돼요. 예쁘게 나온 거. 무조건 예쁘게 나온 거.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맞아요. 근데 팬분들이 우리 얼굴만 봐도 행복한 게 느껴진다고 해 주셔서. 맞아요. 하하! 찍어줄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한 번 좀 웃어볼까요? 하나 둘 셋!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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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해달라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や 예ities 얼굴이야. Да. 너무 큰 수담감을 안 하고 지금.. 네, 저희 댄스온 첫 팬 사인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앞으로도 팬사인회 더 할 거니까 더 자주 봤으면 좋겠고요 그때는 이제 자석이 더 많아지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되면 이제 오늘 룩 팬이 우리 30분이 맨 앞자리에서 빛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먼 길 조심히 가시고 가까운 길도 조심히 가시고 저녁 소갈빛이 꼭 챙겨 드시고 너무 늦은 시간에 커피 드시지 마시고 잔소리 엘리스입니다 주말이니까 추가적으로 일을 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일해야 되는 거니까 잔소리하는 거에 맞죠 잔소리 사람 없으면 안 해요 그럼 오늘이라도 우리 엘리스 사진 정리하면서 보정하면서 좋은 시간 우리 사진 보시면서 보정하시면서 영상 편집하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활동이 이제 시작이니까 모두 컨디션 관리 잘하고 저희 마무리 끝까지 잘 달려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엘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때? 큰절 한 번 해? 큰절? 맞죠? 알았어 왜? 안 됐네 그런 것도 마이크에 대고 말이죠 둘이 내일 대박이에요 몰라 몰라? 대박이야 맞아 맞아 대박이야 뭐야 언니 맞아? 뭐야? 뭐야? 뭐야 하면 안 됐어 뭐야 하면 안 됐어 뭐야 아니야 할로윈 할로윈 그거 다 남의 얘기야 할로윈 그거 다 남의 얘기고 우리랑 상관없어 아쉬워한다고? 아쉬워한다고? 왜 우리 인사인들 왜 안 나가 가기 싫은거지 왜 우리 인사인들 왜 안 나가? 가기 싫은거지 아리 안 떨어졌네 엘리스 최고 아리 안 떨어졌네 아리 안 떨어졌네 안녕 루윈스 내가 살아서 볼게 하하하하 아쉬워해요 ENNEEN 뭐야 안녕 안녕